산학연 전문가들이 차세대 헬기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국방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를 마련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1일 서울대학교에서 국방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의 센터를 설립해 특정 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연구 인력의 기술 잠재력을 국방기술 개발에 접목해 핵심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저변 확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2029년까지 6년 동안 100억 원이 투입돼 차세대 헬기의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음 저감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10개 대학과 기관 전문 연구 인력이 참여해 세부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